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오늘은 오늘 뭐냐 오늘은 녹차 한잔 이라는 제주도 관광지였는데 여기는 뭐 카트도 탈 수 있고 그리고 녹차밭을 둘러볼 수 있더라고요 둘러볼까 해서 왔습니다 가봅시다 우리 말이 막 꼬이네 녹차밭이 꽤 커요 녹차밭이 엄청 커서 쭉 가다오면은 그 녹차 끝에 가면은 뭐냐 그 동굴이 있어요 동굴 애들이야 잘 가네 애들 재밌게 잘 탄다 되게 잘 타네 오늘 이렇게 한번 쭉 가다가 동굴도 한번 가볼까 해요 여러분들 오늘 날씨도 나쁘지 않아서 선선하니까 한번 가봅시다 렛츠고 동굴인 동굴 와 여기 동굴 여기 동굴이 있네 와 이렇게 보세요 안에 여기 동굴이 있어요 멋있죠 아 어어 이렇게 울리네요 동굴이 멋있는 동굴이 와 여기는 춥다 여기 추워 춥네 동굴이 물 떨어지는데요 물 물이 한번씩 떨어지네 여기 춥네 와 이렇게 이게 옛날에 뭔가 좀 그 우리 어 그냥 원시세때 이렇게 해서 동굴을 가는 거 같아요 네 네 네 네 음 음 음 음 음 다행히도 병원가신데 크게 이상 없다는 게 왜 이렇게 음 그 자기는 머리 따야가 아 주사 맞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만은 안 가도 돼 큰게 근데 한 번 더 줄 삼으라고 봐야 된대 이줄딸 이줄딸으로 해? 이줄딸 이줄딸 아jack 이줄딸 오 고구마 하나만큼 못먹는데 일어날 아침으로 먹게 고구마 하나만큼 못먹는데 일어날 아침에 고구마 하나만큼 못먹는 것 같아요 맛있네 그럼 또 어디 놀러 갔다 왔어요? 저 샤탕을 가져주게? 오늘 놀래가네 저 그디가네 저거 마취라켄 마취라네 저 호나스 가자 여기 서 있고 거기 들어가네 저거 조곤조곤 난게 맞은 사람은 하나가 좀 가까이 난다 맞은 안에 맞은 안에 아들은 고추가 먹여넣으면 나는 상상했다 상상했다 이거 총으로 마셨어요? 보호를 마셨어요 신문들 다 폐하네 고운것이 동울동굴 만들하네 그걸로 마취라네 저 상만이 줄줄 어린 세월하네 맞은 사람은 아직까지 그냥 울켰나 맞았네 맛있어? 응 맛있어? 응 맛있어? 응 응 감고 드시네 감고 드시네 감고 어때요? 응 아 조금 더 먹자 조금 더 먹자 응 아 이렇게 먹구나 감은 저 씌어 쓴거고 진짜 먹는건 아네 뭐가 큰게 뭐라고 찍 Bir dig 아